이어서요. 오늘의 이슈와 작전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어제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묻혔다 묻혔다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것도 반도체든 통신주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KT의 스타트업자 회사 리벨리온이라는 곳이 있고요. SK텔레콤의 사피온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합병한다. 참 이례적이죠. SKT와 KT가 손을 잡는 것인데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GPU는 우리가 놓쳤다. 그래도 그 다음 세상인 NPU 시장만큼은 우리가 글로벌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던지면서 출석표를 했는데요. KT의 리벨리온, SKT의 사피온이라는 것들을 한번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업 가치가 합치면 일단 1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하면 이 둘의 기업 가치는 거의 한 2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이 뭐 만드는 회사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NPU를 만들고 실제 이 NPU 관련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실제 적용까지도 하고 있는 그래서 몸값이 이렇게 높게 쳐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가령 리벨리온 같은 경우가 KT의 자회사. KT가 거의 한 600억, 7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곳인데 아톰이라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NPU성 아톰 반도체인데 이걸 가지고 KT 클라우드에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나름 좋은 평가도 받았었고요.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이 밀고 있는 곳인데 여기 SK텔레콤뿐만이 아닙니다. 강자가 있죠. SK하이닉스, SK스케어까지 뭉쳐가지고 이 사피온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대목인데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X330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NPU의 강력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이 합치면 더 좋은, 더 강력한 NPU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실제로 어제 산업계는 굉장히 떠졌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PU, NPU 하는데 지금 GPU 세상에 또 엔비디아의 가속기 칩 세상에 뭔 NPU냐. 조금 있다가 우리 IT의 신 이용수 대표와 자세하게 NPU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GPU,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HBM은 기억하는 이런 기억 저장소이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학습을 해야 되고 연산을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학습 분야에서는 GPU를 못 따라갑니다. 이 GPU는 어마어마한 걸 한꺼번에 들였다가 한꺼번에 내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GPU성의 학습 부분이 가고 있지만 추론 쪽으로 가면 또 연산까지로 간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엔비디아의 GPU, H100, B100 이게 최고냐. 많은 전문가들은 물음표, 의문표를 주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은 NPU로 가지고 추론 쪽에서 조금 더 나아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합병병인 계획들 보니까 나중에 둘이 합쳐서 리벨이라는 차세대 NPU 쪽 AI 반도체를 실제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던졌는데 또 재미난 게 리벨이라는 삼성전자 12단짜리 HBM3E를 또 갖다 붙인다고 하니까 이게요 대형 국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피온 쪽에는 SK텔레콤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붙어있죠. 이쪽에는 KT 붙어있죠. 만드는데 HBM은 정작 하이닉스 걸 안 쓰고 삼성전자 걸 갖다 붙이죠. 이런 초대형 합병 프로젝트가 어제 터졌고 어제는 이 뉴스가 오늘 FMC회의 등등으로 해서 좀 묻혀있지만 어떻게든 시장에는 녹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일발 때는 에이직랜드 같은 팝리스 실제 이런 기업들이 다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는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직랜드 같은 또는 기타 등등의 이런 반도체 설계 쪽에 돋보일까? 저는 작전주로 SK텔레콤을 뽑아봤거든요. 왜냐하면 KT도 있고 SK텔레콤도 있는데 왜 SKT냐? 저는 SKT는 이게 하이닉스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6G 시대도 열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할 때 이런 NPU를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많이 투여를 하게 된다면 의외로 지금 AI 강좌에서 통신주들은 소외되어 있는데 통신도 AI인가 할 때 보면 저는 SK텔레콤도 함께 이번에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리벨리온과 사피온 합병 뉴스 관련해가지고 SK텔레콤도 작전주로 봤고요. 이 뉴스는 조금 이따 개장 때도 하나씩 하나씩 반응하는 부분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은 정말 시초과 공략할 진짜 테마도 많고 종목도 많습니다. 시초과 공략 중 확인하도록 하시죠. 시초과 공략 중 시초과 공략 중 블룸 분은